좋아? 이제 스푼을 차지해서 좋아요 자 엄마가 엄마가 줄게 주세요 자 아 엄마가 한입 주고 엄마가 한입 준 다음에 아 아 먹으면 먹으면 엄마 이거 줄게 아 응 러치 어이구 잘 먹네 이제 스푼을 가져가서 만족했어요 엄마가 떠주면 안될까? 주세요 엄마 또 줄게 어이구 주세요 주세요 스푼 주세요 그래 냠냠냠 주지요 먹고 세수하자 귀여워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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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 할라면 주세요 주세요 엄마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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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아 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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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먹고 씻을까? 배 안고팠어? 으응 으응 어 알았어 이제 그만 먹어 엄마 코 멈출게 흠 짠 으응 으응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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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준이 여기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잘 아